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국제결혼이 난리난 이유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총 혼인건수는 역대 최저기록을 갱신 중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국제결혼은 전년 대비 27%가 늘어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제가 어디 뭐 뇌피셜 자료를 가지고 씨부리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팩트를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내용을 보여드리죠. 21살 네팔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벌써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지만 육아해야 한다고 가정부를 고용해달라 연병을 하지 않으며 군고구마 하나만 구워줘도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지어주는 여성이죠. 그녀는 남편 생일이라고 조금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합니다. 남편을 위해 정성들여 끓인 소고기 미역국 아침밥을 먹을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들을 등에 업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한국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남편이 점심밥을 굶을까봐 언제나 도시락을 싸서 남편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밥을 따뜻하게 주기 위해서 밥솥재로 들고 가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배고플까봐 빨리 밥을 주고 싶었다는 저 마음씨에 남편은 아내의 정성이 담긴 미역국을 먹고 엄마가 끓여주던 맛과 닮았다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여성분은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었는데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죠. 3살짜리 아기를 등에 업고 육아를 하며 남편 생일상을 차려 배달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다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남편 역시 아내를 잘 만나서 복받았다고 아내를 사랑하는 말을 하죠. 아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식보다 남편이 소중하다 그러던데 저도 남편이 소중한 것 같아요. 아들에게는 미안하니까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따뜻한 결혼생활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여성은 오늘 남편 생일이니까 선물도 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3살짜리 아들을 키우며 밥을 준비하고 배달한 걸로 모자라 선물을 사주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에요. 만원 천원 오만원짜리가 몇 개 있죠. 남편 몰래 숨겨놨어요. 라고 말하며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비상금을 모조리 남편에게 쓰는 이 여성분. 아내는 남편을 위한 옷을 구매하며 천원 더 깎으려는 경제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옷 왜 사준지 알아요? 올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라고 사준 거예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남편 생일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이 여성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래온 결혼생활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포즈는 티파니 반지의 샤넬백을 받아야 결혼한다. 우리가 애 낳아주니까 서울 강남에 집해오는 건 당연하다. 내가 아침밥 만드는 기계냐 가정주부가 얼마나 힘든데 아침밥을 차리라는 거냐. 라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결혼생활이라 배웠는데 국제결혼을 하면 저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꿈에서 깰 시간입니다. 현실 대한민국 여성들과의 결혼생활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여자는 친구가 프로포즈 받았는데 프라다 가방과 로이드 반지 받았다고 한심하다는 뒷담을 인터넷에 작성합니다. 프라다 가방에 로이드 반지 꽃다발 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프로포즈 받았다 하는데 이따구로밖에 돈을 안 쓰는 가성비 선물은 생일 선물인가 싶었음이라고 말하죠. 참고로 로이드 반지는 비싼 게 30만원 정도 하고 프라다 백은 300에서 400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도합 330만원 정도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 한국 여성들은 가성비로 사는 브랜드다 까르띠의 불가리 수준이 아니면 창피하다. 존나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 가성비 선물 이라는 말을 하면서 330만원짜리 선물을 허접하다 욕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라고 쌈짓돈을 꺼내 선물을 하는 여자와 330만원 선물을 가성비 선물이라도 한심해하는 여자를 비교해보시죠. 국제결혼을 선택할지 국내 결혼을 선택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군고구마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생일상 차려주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여자와 만나세요 제발